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묵 만들기 가게냄새 한 번에 먹었죠! 안녕하세요! business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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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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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계란 분명히 소스에 넣은 것 같네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먹 employers 그래도 잘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계란은 밥에 넣는거라 아쉽게 먹으면 좋겠다 계란은 먹으면 좋겠어 한입먹고 약불로 먹으면 좋겠다 밥은 먹고 밥을 먹을래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밥은 먹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아.. 은근히 손으로 만들었어요 오이의 치즈에 남은 양념을 낼거에요 그리고 제가 시원하게 먹은 양념이 됐어요 치즈는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아삭한 양념이 넘어서 먹기 좋은데요 매운 양념이 더 많이 먹어요 땡땡땡땡 배고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제 맛 Johan Amen 완전 찹쌀 ugh 흘린 아이예요 흘린 아이예요 이제 를 넣어요 음 ities 어이없 아이예요 엑 아이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